이번 시간에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과사전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인터넷에도 물론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백과사전이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의 특징은 누구나 주제를 만들고 주제를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서비스인데요. 일단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특성이나 문화적인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효도코딩 홈페이지에 제가 위키피디아의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 창이 열리면서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게 위키피디아의 대문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정보들은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키피디아는 여러분이 현재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검색해서 그것을 찾아서 거기 있는 정보를 습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한 정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검색이라고 적혀있고 옆에 이렇게 돋보기가 그려져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단어로 입력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러면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백과사장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밑에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호의 유래, 국가의 역사, 기후, 지형, 생물, 천연자원, 역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인터넷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고 인터넷은 무엇인가를 알아내시면 위키피디아의 사용법은 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서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다면 위키피디아에 대한 사용법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브록으로 설명드리면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문화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토픽, 이 주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화면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를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이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스태프들 즉 직원들이 작성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위키피디아는 그냥 공간만이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공간? 이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고 편집하고 또 토론하고 다시 편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역사라고 적혀있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주제까지 지금의 콘텐츠에 이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500페이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현재 대한민국을 몇 명이나 아니 몇 번이나 수정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천번에서 수만번의 편집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고 또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키피디아의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